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? 아빠가 되고 싶지 프리치하고 프리치하고 에이 참 이쁘어 아유 다행히 죽을 수 있지 뭐 한 번만 살아요? 하나 둘 셋 넷 그냥 놔두면 넌 평생 혼자 살이야 너는 같이 평생 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웅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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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병하고 자빠졌네 아우 아프어 요즘 내 나이제만 아주 땅을 치고 있는 것이다 너 여자 만날 때까지 나 안 데려갈 테니까 알아봐야 왜 내 스윙도 아빠가 원하는 거잖아 너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어 제가 그렸죠? 저한테 조금 관심이 없어요 저 여친이에요 아유 아저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빛이 나는 사람을 본 적 없어 아저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 완전 멋있어 자 들어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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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맘대로 살아 어? 아저씨 머리 잘랐구나 나 지금 설국열차 같아 그 튄다 그 아줌마가 치러가 아빠 나랑 대화하기 싫어? 엄마 나랑 대화하기가 싫어? 대화를 해봤어요 아저씨 평생에 나 혼자 짓거리고 살았는데 그 아저씨 어啡 ませ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